저국의 푸른받은 영광된 길을 한걸음에 달려왔던 부족의 용사 벙님은 특등사수 공도만 세웠지요 산업에 역군되어 떠나는 길에 찬란한 꽃무지개 빛나오리다 한결 신고합니다 병장매기는 1900패스기전 7월 30일로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돌아본 지난 3년 그 길 목마다 분장 달고 반짝이는 불멸의 추정 어디간들 잊으리요 내 부대 내 전우들 국방의 일선에서 갈고 닦은 몸 겨레에 횃불대고 선봉이 대리 국방의 일선에서